18살 김선아, 봉종 퍼스트 짐입니다. 진짜 여러 번 리얼즈이스 나왔는데 앱솔루트는 처음 우승해서 정말 기쁩니다. 한 3, 4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저희 체육관 사람들과 같이 대회를 나가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한 1년 8,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라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봉종도랑 혁기 오빠, 저 이번에 1등 했어요. 감사합니다.